다리야 오늘 우리 술 먹는 거 내가 혹시 너의 영상을 좀 찍어도 될까? 말을 왜 찍어? 나도 화려한 거 안 해봤는데 아니 처제와 함께 술을 같이 먹으러 온 주말 나들이 나와도 어차피 너 저기 상정할 때 보니까 너나 나와도 걔야 엉망이더구만 아주 아주 거짓걸로 나와가지고 엉망이더구만 난 안 봤어 그래서 그런 기념으로 한번 인사 해주면 안 될까? 싫어 진짜 동서 씨는 찍어도 되나요?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로 아니 나는 이거 끝났지 그럼 오늘 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말해주면 안 되나요? 오늘은 아주 맛있는 오리 주물럭과 네 막걸리도 먹습니다 오케이 오늘 취할 예정인가요? 오늘 많이 취할 예정이고요 기대하세요 네 Betty 거기가 뭐 한 거에요? 여기까지 끊을까요? 사장님 혹시 오리 생오리가 어떻게 나와요? 그런 거요 내 친구 혹시 오리 빨간 거도 있어요? 없죠? 빨간 오리요? 네 이 짠 오리 시켰어요? 이 짠 오리 아니지요? 이 짠 샌데라고? 아 있었는데 이 짠 샌데라고? 술은 먹어도 돼 나 상관없어 진짜 그럼 빨간 오리 없죠? 오리구이랑 그냥 오리구 막걸리 사이다도 하나 주세요 사이다 네 싹볶게? 막걸리? 아니 나래는 못 먹잖아 막걸리 너는 진짜 괜찮아 나 진짜 생각 안 해줄게 아 진짜 싫어 나 싫어 가래야 그냥 찍어 그냥 강의동 해그리도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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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? 맥주도 강의동 해그리도 가 강의동 해그리도 가 연경 너도 양쪽과 농 limb 해 이게 나은 놔 은글 은글 날 웃기 없어 뭐 오사장님 그러면 안 나아요? 그럼 여기 꾹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쪽에데 ken 내가 이쪽에서 찍을게 거기서 안 보여? 일로 와봐. 너 안 보여. 일부러 너 안 찍고 있어. 아니 봐봐. 여기 셋이 찍어. 아니 같이 찍어. 나 눈이 재밌게 놀아. 재밌게 놀아. 다야 왜 이렇게 놀아? 너 자꾸 그러면 너 옛날에 잠자다가 이상한 짓 한 거 다 어울린다. 잠자도 이상한 짓 한 거 보여줘? 그럼 달에 안 찍을 테니까 짠 하는 거만 한 개 찍어도 될까? 응. 왜냐하면 찾아와 함께 술을 먹어봤습니다를 해야 되거든? 건배사 한 개 해주세요. 연장자니까. 건배사? 짜증나. 아 빨리요. 생각 안 나니까 우선 여러분 마음속에 건배사 하나씩 다 하시고. 짠. 하지 마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제주도 살 때 저 고사리 따로 달려. 진짜요? 뚝뚝뚝. 나 그런 거 되게 좋아. 어디서 달려? 이게 온도 같은 동생. 5월 달 돼야 돼요. 고사리가 이렇게 풀 색깔 고사리 올라와 있거든? 그러니까 손으로 꺾어서. 그럼 이렇게 돼? 그거 말리는 거야. 고사리 따로 잘라 거죠? 응. 감자전. 감자전이랑 막걸리 한 잔 하시죠. 피자처럼 잘라. 피자처럼? 피자처럼? 제주도 사람처럼 잘라주세요. 없네. 그렇게 길게 얘기해요. 우리 그냥 뭐라고? 대신. 거짓말인지. 아이고 아이고 야 모비어스 물어봤어 야 모비어스 물어봤어 왜? 일로 자진나네 아 오빠 지금 돈 많다고 플렉스 하는거야? 그럼 우릴 다 보여줘 그래?! 돈 많다고요? 아니요 돈 그렇게 많으면 저희 구독자들 한테도 뭐 이벤트 해줘요 영화 티켓 영화 티켓 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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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고이. 뭔 소리야, 요리를 다 해주는데. 오빠가 해준 것들은 맛있는 거 말해봐. 없어. 다른 것들은 맛있는 거 말해봐. 오렌지까지는 되게 맛있어. 아니야. 다른 오렌지까지는 진짜 맛있어. 내가 너 전복 특수 해줘. 그거 다 남겼잖아. 뭐라, 너. 맛이 없고 따뜻한 거잖아. 이거 익은 거 같은데, 한 번 먹어볼 사람. 먹어봐. 안 익은 거 같은데? 그냥 이거 먹어봐봐, 암산. 감이당 먹자, 감이당. 응. 카레가 안 익었어. 그건 양념을 먹어야 해. 네, 그렇다. 맞지? 밥 시켜줘? 누룽지도 있어, 여기. 누룽지가 어딨어? 누룽지? 누룽지? 누룽지, 누룽지? 없는데, 그런지 안 됐어. 사장님 누룽지도 있어요? 나 누룽지? 저거는 그냥 시켜서 먹어야 해. 없는 거야. 버섯이랑 이 부치랑 같이 먹어야 해. 맛이 없구나. 진짜 맛있어. 이렇게 하나? 아니, 부치 좀 더. 소스 찍어먹어. 너 일부, 나 고기 못 먹게 하려고. 야채만 먹으려고. 야채만 먹으려고. 아니, 근데 진주 귀걸이 하면 좋겠다. 진주 목걸이만 하지 말고. 아니야. 나도 진주 목걸이 하고 싶다. 그거 근데 솔직히 좀 깜지마. 남자들이 진주 목걸이 하는 게 유행이야. 진짜로? 응, 진짜로. 그거 너 밀리는 거야. 아, 진짜로. 우리 그거 알지? 돼지 목걸이 진주 목걸이 뭔지 알지? 아니야, 진짜. 나 돼지 목걸이라고? 하하하하. 막 이렇게 되잖아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, 너 무슨 아줌마 같아? 아니야. 아줌마야, 난 이제 아줌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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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하지요? 뭐라고? 하라고 하지 않아. 어이없네, 진짜. 이깔도 없으면서. 아니. 이깔도 없으면서? 하하하하. 뭐? 치과에서 협찬 들어보면 나를 나 불러주세요. 하하하하. 근데 난 다리한테 좀 미안한 게 그런 댓글 같은 거 있잖아. 오, 좋아요. 진짜로한 이야기. 나이 많은 사람 만나면 남대 파스타 먹을 때 더 능이 요리 배축 먹는다. 그런 댓글 있죠? 근데 능이 배축이 더 미싸. 너 능이 요리 배축을 넌 많이 먹는 거야. 하하하하. 내년. 계속 일주일에 한 번 먹을 정도는 아니죠, 그제? 옛날에는 일주일에. 진짜 너무 번도 좋았어. 나 플러스 모지게 아시네. 능이 배축은 거의 못해도 7만 원 정도 하긴. 오빠는 뭘 먹던 7만 원 전치 시켜 배달을. 확실히? 300억 있는 사람은 달라. 하하하하. 아니, 이제 다이어트인데 야. 야. 으아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야, 어르신도 빨아줄라. 하하하하. 귀엽잖아. 되게 따뜻해지는. 두 손으로 따라줘야지. 하하하하. 근데 나래랑 다래랑 단둘이 술 먹은 적 없지? 진짜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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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 하잖아. 진짜지? 한입부터. 한입부터. 한입부터? 아니, 그거는 오늘 방송 써놓고 옆에서. 하하하하. 방송 쓰고 왔거든요? 생각 다시 하세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거기 가자. 숙소. 거기 가실 때 언니 결혼 전이어서 엄마가 언니 자고 오는 대신 유튜브를 밤 계속 보라고. 아니야, 안 자고 왔어. 그때 어떻게 됐냐면 내가 개 피곤했거든? 가는 게 3, 4시간이었는데 숙박을 끊어왔지만 엄마가 끝났다. 와, 진짜 힘들어 죽을 거야, 저때. 아니, 안 됐어? 왜 박이? 아니, 근데 왜 안 됐어? 엄마한테 물어봐. 오빠가 많이 딸 낳았어. 19살이야. 20살이야? 응. 딱 20살 됐는데 30살이랑 남락 중고래. 갖고 와서 어머니 있어. 그럼 어디 가면 쓴다고 보내줘? 그 딸 나랑 똑같이 생겼어? 아니. 다리가 똑같이 생겼어. 그만. 진짜 나쁘네. 오빠랑 똑같이 생겼어? 그럼 가. 이마서 내 강의. 하나, 둘, 셋. 잘 봐. 오늘은 나래가 계산하는 건가요? 나 지갑 막 빼고 왔어요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네.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어디로 가냐고. 어디로 좀. 재심이에요? 1시간 멀리. 아니, 근데 내가 50분 동안 운전해야 되잖아. 그럼 올 때도 내가 운전해야 되잖아. 아니, 아니. 올 때는 내가 하지. 올 때도 깨니까. 말 떨린 유튜브. 아, 진짜로. 아니, 에버랜드 제대로 가자. 엘벌랜드가 없어. 엘벌랜드가 없어. 엘벌랜드가 없어. 왜냐, 에버랜드가 새로 나왔잖아. 엘벌랜드가 없어. 어, 쟤 강아지 혼자 다녀. 왜 눈톱이. 아니야, 옆에 주인이야. 주인이 있잖아. 여기 있잖아, 얘. 뭐? 목줄하고 있구나, 무슨 소리야. 응? 혼자 있잖아. 혼자 있어. 빨간색깔 목줄하고 있었잖아. 뭔 소리야. 뭔 소리야. 말해야. 어떤 강아지였는지 말해봐. 방금? 응. 큰 강아지였잖아, 하얀색 큰 강아지. 헐. 근데 아무도 없었거든? 진짜 혼자 없었거든. 빨간 목줄에 후드티 안에 있었잖아. 영상에 보면 이따 나오겠지, 나중에 공연. 봐봐라. 오빠가 찍었어? 응. 진짜 봤어, 진짜. 진짜. Revered く hmmm. 아닙니다. 미 clusters. 노 ride.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들어요. 그래서 물 타임 안 해도 돼? 아직 아니야. 뭐야? 나를 찍고 이제 네가 온 거다. 나 진짜 나. 이제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요. 너무 아파. 자유야 이제 안녕해줘. 안녕. 처제와 함께하는 수렁뻥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한번만 해주세요. 아 대박. 그러면 동서 해주세요. 이만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죄송합니다. 혜연 télé